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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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 다 천성이 참 착하다 착합니다 둘 다 그냥 진짜 착하다 착하다가 그냥 붙는다 본인보다 착하니까 신랑이 본인은 잘 만났다 감사합니다 어디 가서 진짜 까딱하면 맨날 혼날 수 있거든 철이 없다 왜 철이 없을까 너무 밝다 보니까 철이 없어 보이는 거고 너무 밝다 보니까 구설이 있고 너무 밝다 보니까 남한테 이용을 당하고 그거를 지켜보는 신랑은 참 한심하지만 착해서 뭐라고 하지도 않고 오히려 위로를 해주고 사네 본인을 그래서 본인은 신랑이 아빠같고 친구같고 정말로 참 감사하게 살면 될 거 같아요 보니까 이렇게 만나기도 힘들어 항상 본인은 신랑 때문에 울고 괄세받아야 되고 이 남자는 마누라 잘못 만나가지고 여보께 없어요 근데 내가 뭐 잘 만났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야 이 남자는 마누라를 솔직히 얘기해서 하지만 이상하게 어두움으로 괴로움을 당하느니 이렇게 밝은 실수로 괴로움을 위로해 주고 사는 게 더 낫다 이 신랑 입장에서도 그래서 서로 내가 보기에는 잘 만났다 감사합니다 만약에 둘이서 지지 벗고 싸우다가 헤어질 수도 있겠지 헤어져도 다시 만나는 게 당신들이야 그래서 이런 인연을 정말로 잘 쓰지 않는 말인데 하늘이 내려준 인연이고 귀하게 생각하고 잘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잘해줘요 정말 만나기 힘든 인연이고 잘 만났어 그만큼 힘든 인연이 이렇게 얘기해 주기 힘들어요 보자 남편은 자기 일을 해요? 하고 있죠 기술직이에요? 네 내 몸이 좀 힘들냐 맞아요 어깨 무슨 일을 해요? 타일을 붙이는 거 타일? 뭐 목욕탕 타일 네 맞습니다 바닥탈 이런 거 네 좋은 일 하시네 타일도 짭짤해요 내가 보기에는 이 사주가 짭짤한데 그렇다고 해도 헤픈 사주도 아니거든 아 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본인도 헤프지가 않거든 네 근데 본인 같은 경우는 헤프지는 않은데 돈이 엉뚱한다로 세 맞습니다 그걸 보니까 신랑이 참 내가 보기 불쌍하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 가는데 안타까워요 내가 아까 얘기했었죠 구설도 다는 사주 남한테 이용도당안을 사주다 이렇게 나오죠 돈을 어떻게 이렇게 헤퍼어요 제가 부동산 투자를 같이 했거든요 엄마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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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년 병수발을 했어요 그러면서 거의 돈이 다 떨어져 갈 때 아유 10년 그래서 도저히 안 돼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뭔가 생각을 해봤더니 부동산 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경매를 배웠어요 배워서 했어요 근데 다행히 추행이 난 거예요 또 꾸준히 해오면서 그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 신랑도 연이 더 닿았던 거고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게 돈이 좀 부동산이라는 게 크게 들어가기도 하고 나오기도 하고 빚도 지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용을 좀 많이 당하는 거죠 알게 되니까 사람들이 옆에 모이기도 하지만 그 중에 개중에 그런 사람들이 생기는데 최근에 그런 한 5, 6년 7년 가까이 알게 된 동생이 같이 공도를 했는데 이제 이제 정말 집을 한 3, 4채는 해준 거 같아요 그 집에 그리고 그 아들도 그걸로 해서 장가도 간 걸로 알고 있고 근데 세금이 뭐가 남은 거예요 이제 한 2천만 원이 지금 얘기는 하시는데 그거를 연락을 끊었어요 그 두 친구가 둘이 남매인데 다 끊었어요 저한테 남아있는데 연락을 했더니 제 연락처를 다 끊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그냥 제가 내야죠 뭐 그래서 제가 내야죠 참 착하다 그걸 화가 나서 저도 막 문자하고 이제 욕은 아니지만 욕은 하진 않아요 욕은 하진 않은데 서운하다 그 집 어려울 때 저희 경매 받은 집에도 좀 들어가 있게 살게 해주고 다 했는데 그러니까 자꾸 상처를 받아요 제가 남 손해나는 거 참 싫어하기도 하고 죄짓고는 살지 말아야지 이렇게 사는데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럴까요 왜 그렇긴 내가 그랬잖아 그렇게 태어났죠 그래서 에휴 참 그래요 뭐가 악심을 가지고 했으면 나도 이렇게 이래라 저래라 또 선심을 갖고 했던 부분에서 또 이러니까 왜 울어 속상했어요 왜냐면 정을 많이 줬는데 그러니까 속상하더라고요 저도 사람인지라 당연히 속상하죠 어떻게 보면 사기지 저도 문자 남겼어요 이러면 나도 법적으로 할 거야 막 이러긴 했는데 내가 그래봐야 내가만 법대로 해도 될 거 같은데 왜 그럴 순 있는데 굳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벌 받겠지 자기네들도 안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잘 사야지 전 받았으면 좋겠는데 안 받아 그 벌은 지금 당신이 받고 있어 아 그래요 지금 요가에서도 울고 있잖아 속상해서 그래서 항상 선행도 넘치면 모지란히 못 한 거야 뭐든지 적당이야 신랑이 속상해 이런 거 보면 당연하죠 신랑이 뼈 빠지게 이래서 지금 맨날 두들기고 나쁘고 쓰신데 어 뭔 말인지 알겠죠 네 돈 100원도 내가 보기에는 신랑한테 미안한 거다 알아요 네 작은 돈도 아니고 몇 천만 원이 네 솔직히 네 근데 나는 이래요 이번 기회에 네 뭐 자꾸 그런 게이름을 피우지마 네 본인이 뭐 그것도 게을린 거야 네 귀찮은 거고 알아요 내가 그냥 정콩을 찌려주는 거예요 네 게으른 핑계를 대지 말고 모르겠어요 본인이 지금 뭐 다 삭혀서 내린 게 아니라면 네 나는 이번 기회에 그냥 한번 정당하게 법으로 해서 해봤으면 좋겠어 왜냐면 음 그런 행동을 한번 안 하고 또 지나가잖아 음 그럼 다음에 또 그런 일이 없으란 법은 없어 음 근데 이런 행동을 하고 한번 지나가잖아 네 힘들어 봐야 본인은 아유 그냥 내가 한번 울고 말지 내가 한번 속상해하고 말지 네 이렇게 하고 지나가는 게 습관 돼가지고 그때도 그게 또 아유 울고 지나가지 말고 갈 수도 있는데 본인이 법적으로 걸고 가면서 가면서 가다 보면은 진짜 더럽고 치사하고 정말 이거 잘못됐구나 진짜 못된 거구나 내가 정말 멍청했구나 라는 걸 더 느끼게 된다 왠지 알아? 부부가 이혼할 때는 네 아주 서로 아주 그냥 다 드러내요 거기다 없는 것도 막 맞아요 그죠? 근데 지금 그렇게 될 상황이거든 법으로 하면 네 얘네들도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는구나 음 괘씸하다가 왜 그런 걸 겪어야 본인도 변해 제가 왜 이러지요? 제가 바보인가요? 제가 너무 착해서 그런가요? 알면 좀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연속으로 간단 말이야 항상 그래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는 거 본인 스스로가 그건 잘못된 거야 알겠어요 알겠어요 알겠어요? 그래서 저한테 이건 뭐 구슬에서 그게 붙여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한번 고생도 해보고 네 그리고 본인 마음과 같지 않게 이렇게 경험을 하다 보면 아 정말 내가 크게 깨닫는 게 있을 거야 그래서 나는 그래요 용서해줘라 뭐 해줘라 그것도 어떻게 보면 선한 말이야 네 그런데 본인 자신을 위해서 한번은 제대로 가르쳐주는 것도 너 제바다라는 것도 선행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? 그렇죠 그렇죠 그것도 악행이야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한번 제대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하면 법적으로는 내가 보기에는 본인이 유리합니다 충분히 네 그것도 그냥 지나가는 것도 낭비다 낭비 네 알았어요? 네 그거를 더 깊이 가면 게이름 네 신랑은 뭔 죄야 거기까지만 얘기할게요 네 둘 사이로 이렇게 결혼한 지 얼마 됐죠? 한 5, 6년 정도 됐어요 5, 6년? 아직 아이가 없네 네 시험관 해봤어요? 지금 한 2년 전부터 하고 있는데 그렇지? 4년 임신이 쉽지 않을 것 같아 아 그래요? 네 신랑도 씨가 약하고 네 솔직히 맞습니다 인정해야죠 그건 인정 감사합니다 그렇다고 본인도 그렇게 튼튼한 건 아니야 네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쉽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삼신의 벌점이 있어서 애가 들어서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 네 근데 현대의학이 있으니까 옛날 태어났으면 좀 애 보기 힘들었을 거예요 네네 근데 요즘에는 애를 낳기 싫으면 안 낳기도 하죠 맞아요 그죠? 또 애를 낳고 싶지 않으면 안 낳는 수술도 하죠 네 세상이 꼭 시내들 따라 다 되는 것은 아니야 그쵸? 감사합니다 네 근데 내가 보기에는 본인이 그래도 크게 벌점이 있구나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니고 워낙 약하게 태어났다 누가? 신랑이 신랑이요 솔직히 신랑이 더 약해요 밭은 어중간한 씨면 자랄 수 있는 밭인데 네 어중간한 씨 정도가 아니라 씨 자체가 말라있다 그러다 보니까 한마디로 개수라 그러잖아요 정제의 개수가 너무 정확하신데 저희 병원 갔어요 굉장히 적어요 맞아요 신랑이 기형이 많은 거예요 정상적인 애가 별로 없어서 딱 의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일반적인 남자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다고 그렇죠 맞아요 건강하지 못한 것과 개수도 그렇기 때문에 확률이 너무 없죠 네 그런데 있어도 정말 약한 것이 오니까 또 밭이 기름지면 그 약한 것도 살리겠는데 내 밭도 약하니까 내가 보기엔 쉽지 않다 그래서 그렇게 결정한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엔 문제는 크게 없어요 부부가 하지만 그것이 문제야 아이 지금 언제 언제 했어요? 지금 지금 2년 전에 한 번 했다가 다 망치고 다시 두 개 정도를 모아놨어요 이번에 또 한 번 모아서 세 개 모은 다음에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위해서 살도 많이 빼고 약간 그렇게 한 상태예요 아 살을 많이 뺀 거예요? 한 4kg 뺐어요 운동에서 열심히 했습니다 내년까지 하세요 내년까지요? 올해는 내가 보기에는 노력은 하세요 노력은 하시고 네 올해 노력에 좋은 소식이 올 수도 있고 네 굳이 올해 노력에 좋은 소식이 없다 하면 네 우유보다는 점수는 아닙니다 내년에는 반드시 와 그러니까 막말에 본인이 올해까지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? 맞아요 맞아요 딱 정했었어요 안돼 그래서 올해까지라고 하지 말고 네 편한 마음으로 올해 아니면 내년도 있잖아 라고 생각하고 한번 해봐 아 심리적인 것도 있어 아 그러네요 알았죠 공부하는 학생도 올해가 마지막이야 너무 긴장하면 실수해 그렇죠 네 내 몸도 기운이 그래요 네 그러면 무당말이 참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봐 바꿔봐 아 무당말은 내년에는 된다고 하니까 네 올해도 될 수도 있다고 하니까 올해는 편하게 한번 해보자 아 이렇게 네 너무 좋은 말이세요 생각을 바꿔봐 내가 말의 좋은 말이 아니라 나는 점사를 얘기해 준 거니까 믿어봐 알았어요 알았죠? 그럼 내가 보기에는 좋은 소식이 있다 왜냐면 그래도 착하게 살았다잉? 그래서 신랑도 그리고 하 보자 팔자의 배도 어렵게 어렵게 하나 얻어가는 그래요? 하나 얻어가는 게 빛인데 하지만 그걸 인간이 노력을 해야 비치는 건데 지금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게 노력을 해봐 알았죠? 그러면 내년에다 보자 내년에다 보자 내년에는 비쳐 내년에는 비쳐 내년에는 비쳐 내년에는 비쳐 여름에 해봐요 어 그래요? 여름에 그러니까 올해 비칠 수도 있어 편하게 해봐요 네 올 내년에는 비치니까 내년에는 상당히 밝다 밝아요? 응 올해는 접고 내년에는 안 돼 이거 하지 말고 해봐 올해도 걸리니까 알았죠? 울지 마시고 그럼 저희가 내년에 제가 지금 저희 신랑 하고 있는 거를 제가 뭘 좀 차려주려고 하거든요 하지 말까요? 타일 조기를 뭐 늪혀가지고 그러니까 대리점식으로 네 그거를 제가 해줄까 라고 생각을 해요 있는 것 그래서 신랑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해서 내 신랑을 그냥 일해서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은데 모르겠어 이걸 해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냥 보자 보자 그건 괜찮다 괜찮아요? 네 진작에 하지 왜? 아니 신랑이 좀 자신이 없어요 소심하지? 네 소심해요 소심하고 말도 못하고 아무래도 여자한테 얹혀서 간다고 지금도 약간 저한테 얹혀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미안해 하거든요 근데 어차피 같은 그건데 뭘 따지냐 라는 식이라서 아니야 해봐 해봐요?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한테 얘기한 게 아니라 근명 성실은 타고났다 아 알았어요? 맞아요 성실해요 빚지고는 못 산다 맞아요 만약에 내가 내 마누라한테 빚졌다고 멍청한 생각을 해도 그것은 빚이니까 멍청한 빚이니까 그 빚을 갚는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차라리 남한테 이렇게 하는 것보다 신랑한테 이렇게 했을 때는 돌아오지 그 돈이 뭐 진의 돈이지 뭐 누구 돈이야 제일 좋은 말이세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네 막말로 남한테 이렇게 했는데 신랑한테 망하든지 말든지 그냥 강제로 차려든지 맞아 뭐 갖고 내 신랑이 망했는데 예를 들어서 그렇죠 근데 안 망한다 안 망한다 알았지 좋다 남한테 코 풀지 말고 신랑한테 풀어줘도 그 코가 아주 달다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좋은 말만 너무 늘어서 어떻게 좋은 말만 듣고 갈 수 있는 날도 있는 거죠 맨날 남한테 보석만 듣고 그렇죠 맨날 가서 혼났거든요 그래서 맨날 좋은 소식 있으면 한번 찾아와요 알았죠 네 오래 있을 수도 있으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여기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그렇죠 네 좋은 소식 있으면 갖고 와 네 그때 내가 무료로 봐줄게 아유 아니요 다리바리 썰고 올게요 많이 싸와잉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 네 알았어요